안녕하세요. 공소녀입니다. 사실 제가 3학년 때 이 학교로 편입을 오게 돼서 이 학교에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돼서 짧고 그런데 그래서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대 생활을 이 학교에서 끝내는 게 좀 뭔가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활동하면서 학교 다니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 정말 열심히 학교 다닌만큼 정말 졸업 기쁘게 축하해주고 싶어요. 축하해 에너! 저희 공원소녀 애니가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진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만큼 좀 더 책임감 있고 멋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니 라인에 또 올라온 만큼 열심히 공원소녀를 이끌어서 같이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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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1,2,3 레인 얘네들이 길을 길을 만들고 잠시만요